You're watching Talk To Me In Korean 레벨2 먼저 표지가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깨끗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종이가 조금 더 두꺼워져서 필기하실 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쓰면서 공부해야지 머리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레벨2 책에는 레벨2 우리 Talk To Me In Korean에서 공부하시던 내용과 더불어서 조금 더 많은 예문과 샘플 다이얼로그들이 추가되었고요 물론 연습 문제도 있죠 오빠? 그럼요 그리고 여기 나온 예문들을 녹음한 오디오 CD도 있어요 제가 이거 녹음했어요 아 네 그리고 마이 코리안 스토어에서 주문하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세요 네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꼭 주문해 주세요 안녕 오빠 이거 봐 그림 진짜 웃기지 않아? 아 진짜 웃기다 진짜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? 어 내가 비할게 그래 저 집에 가서 숙제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? 내일까지 해야 돼요 아 이 느낌이 안 난다 근데 여기 그림을 술이 있어야 돼 다른 거 뭐 웃긴 거 있나 볼까? 아 여기도 있다 그림이 너 좋아 오케이 내가 A 할게 공부만 하면 재미없어요 놀기만 하면 안 돼요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할 거예요 공부도 하고 축구도 하고 있어 효진아 이 김치볶음밥 사진 좀 봐봐 응 내가 찍었어 응 야 맛있겠다 그치 응 하 반응이 왜 그래 아 잘 나온다 아 잘 나온다 이거 3 4 5